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받으면 좋잖아요 선물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주는 게 더 기쁘다는 것 주는 게 더 행복하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기쁘죠? 감사죠?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합니다 어릴 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 초등학교 때 꼴찌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집에도 안 돌려보내고 나무라고 해서 나머지 공부를 했습니다 팔 하나 잃고 학교 굴어서 후배들하고 공부하기로 했는데 또 꼴찌하면 동생들 앞에 망신도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지혜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 할 때마다 가난한 판자집 소년인데 돈 없어서 힘들게 사시는 어머니신데 힘들게 감사한 겁을 만들어 주세요 천 원이었어요 천 원 이게 천 원? 아니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 버스비가 20원 그런데 20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걸어 다녀요 비 오는 날도 버스를 못 타고 비를 맞으며 다닐 정도니까 20원? 천 원 어마어마한 거죠 자야라는 과자가 20원 신의 과자 어릴 때 딱 한 번 반쪽 누가 줘서 먹은 게 유일한 크라운 싼도가 50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계산을 해봤어요 크라운 싼도가 50원인데 천 원이면 싼도가 몇 개예요? 20개 20개 10번은 버스 타고 편하게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단돈 100원도 빼본 적이 없어요 성적표 나오기를 학습이 오더라도 해요 왜냐? 1등 하면 또 헌금을 하나님께 천 원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중학교 때 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드리는 게 좋아요 행복해요 그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펠리펠리에 갔다 왔죠 대주자리에서 아내하고 박미자 전사님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은요 제가 집회를 워낙 많이 나가니까 나갈 때마다 강사비를 받아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일일이 받고 또 많이 주는데 따라다니고 그랬으면 말 그대로 노후 준비 다 됐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주도에 제가 매년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집스라는 성경 공부단체가 있어요 박은서 목사님이 대표입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비행기 경비? 안 줘요 제가 냅니다 렌트각 경비? 안 줘요 제가 냅니다 그럼 강사비는? 강사비 받죠 그런데 그 강사비를 제가 가져오느냐 그거 어떻게 가져와요? 어디 거기에서 사역하는 거 아는데 도로 다 돌려주고 와요 한 번도 받아가지고 온 적이 없어요 작은 교회들 제가 집회를 가요 큰 교회만 골라가면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예수님은 걸어사이 귀신을 린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 열두 명, 열세 명이 바다를 건너가요 한 여호를 위해서 이거 경제성이 떨어지죠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주림이 그러시는데 종 따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면 더 가치가 있지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종 따위가 시건방지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서 말씀을 전해요 처음에 강사비를 안 받다가 나중에 받기 시작했어요 왜 받느냐 가만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 영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타격이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잘 대접하는 거 그거 복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참 잘 가르쳤는데 요즘에 이걸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눈치를 봐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아 왜 자꾸 목사한테 잘하라고 그래 이런 지금 분위기거든요 세상 지금 환경이 무리기가 그래요 권위 재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주의 종들 잘 대접하는 거 복입니다 저는 눈치 안 보이니까 말을 해요 그런데 개척교회라고 또는 어려운 교회라고 농촌교회라고 시골교회 어촌교회라고 강사비를 안 받으면 교회들 속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우리가 예우를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몸에 밸까 봐 받아요 그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사모님께 드려요 한 번도 가져온 적 없어요 다 드렸어요 아내가 박민자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거 싫었대요 왜 싫어하냐 그 작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저희에 대해서 강사비 다 받아갔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사실은 안 받아가고 그 작은 교회 사모님께 다 드렸는데 그게 오해를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도 마음이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냐고 뭔 상관이냐고 그게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제가 극동방송 주간집회 되게 많이 갔어요 CTS 주간집회 되게 많이 갔어요 여기요 갈대요 강사비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선교방송이잖아요 이 선교방송이 사역하는데 쓰라고 제가 선교 후원금을 줄지언정 그걸 받아가지고 옵니까 받고 도로 줘요 그러니까 강사비 사실 받는 거 다 모으면 노후 준비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안 가지고 오는 게 워낙 많으니까 미국 뉴욕 연합집회를 갔었어요 그때 초청이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계연합신문 사장이세요 비행기 경비 제가 냈죠 그 목사님이 목사님 차로 이동하는데 연료 놓을 때마다 제가 다 내드리죠 호텔비는 제가 다 냈죠 그리고 같이 이동할 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호텔비는 그것도 제가 냈죠 식사할 때는요 식사비도 제가 다 냈어요 이게 한번 갔다 오면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요 아내한테 딱 한 마디 했어요 아내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같이 있는 일이야 같이 있는 일이야 여러분 같이 있는 일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내가 박정사님이었는데 박정사님이 놀란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고 그런 얘기를 뭘 하냐고 제가 앞에서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 한 번은 하셔야죠 교인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다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돈이 있었던 것처럼 모여할 거 아니냐고 몰랐죠 여러분들도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 둘이 미국에 가 있어요 아내가 미국에 한번 되게 가고 싶어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학교는 어떤지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죠 제가 허락 안 하면 못 가니까 목사님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안 돼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안 돼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보내주세요 안 돼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가지마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어요 내년 5월에 졸업을 합니다 여기는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알았어 졸업식은 가야지 가 그런데 혼자 가 여러분 비행기 값 몇백만 원이에요 미국 한번 갔다 올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저도 걸리는 거예요 애가 서운하면 안 되니까 서운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가야지 그런데 이제 아내 통해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혹시 너 졸업식 때 안 가면 서운하니 안 서운하니 그랬더니 애가 하나도 안 서운하다고 나쁜 오모 자식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그래서 안 가기로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추석 감사절을 앞두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끊지 못하는 거예요 1년을 결산하는 거죠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님 앞에 총 결산해서 감사를 드리는 게 추석 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심을 다해서 하라고 그러죠 저는 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여고 없이 한 달 사례비가 400만 원인데 400만 원 전체를 추석 감사원금으로 드려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추석 감사원금을 100만 원만 드리고 300만 원 비행기 값으로 쓰면 내년도에 아내랑 둘이 같이 졸업식에 참석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공돈을 주신다 하면 경우가 다르겠지만 아니면 미국 쪽에 갑자기 지폐가 잡힌다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럼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보고 저처럼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추석 감사절에 들이실 때는 온 심을 다해서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니라 주의 애기들 있는데 애기들한테도 이런 것을 애기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잠식해 버려요 이 돈의 맛을 한번 보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5만 원짜리 주는 고모하고 만 원짜리 주는 고모하고 보는 눈이 달라요 다섯 배 차이가 나요 애들도 돈만 달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중요한 돈을 이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아이로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철저하게 훈련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